개사 제9장 개사 제9장 개사 제9장 개사 제9장 당기질하고 이편지책이 만유일 천오백이시리님 당만물지수야하니 시골어 사영이 성력하고 십여팔변이 성괴하니 팔괴이수성하야 이니신지하며 총유이상지하면 선하지능사의 피를 이리니 변도하고신 덕행이람 시골어 가여수작이며 가여우신의니 제발지 변화지수제 기치신지수위훈전 천일지이천삼지사천오지옥천칠지팔천구지시비님 천수오요지순이오위상득하며 이가규하파님 천수이십유요지수이삼시비라 범천지지수오시비님 자수이성편화하며 이행귀신나라 태연지수이오시오시비님 태연지수이오시비니 기용은 사십육구라 군이비하야 이상냥하구 괴일하야 이상삼하구 설지이사하야 이상서시하구 귀기여르카야 이상륜하나님 오세의 최윤이라 구로제르기후에 폐하나니라 권지채기 이백일십육육이오 권지채기 백사십육사라 범삼백육육시비님 당기질하구 이편지채기 만유일 천오백이십이님 당반물지수야하니 식구로 사형이성력하구 시볍팔변이 성괴하니 팔괴이수성하야 이니신지하며 서총유이상지하면 선하진흥사의 피를이니 변도하고 신덕행이라 시고로 가여수작이며 가여우신으니 제발지편화지투제에 기치신지수위군전 서총유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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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총유이상